중국의 영도자들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어 조중친선의 역사에 복멸의 봉헌을 이룩하셨습니다. 1953년 11월 12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시어 모택동 주울레 동지들과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고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중국의 영도자들은 경애하는 수경님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수경님의 중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 주울레 동지와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경제 및 문화적 협조를 강화할 때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시고 역사적인 협정이 저인된 것을 축하하시었습니다. 1958년 2월 14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중국 당미정부 대표단을 인설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울레 동지와 을이 깊은 상봉을 하시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당화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와 다시 만나시고 동지적이며 진성적인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1958년 11월 26일 중국을 방문하시기 위해 무항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경님을 주울레 동지가 영접했습니다. 형제적 중국인민의 열공적인 환영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수경님을 주울레 동지가 안내했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또다시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진지하고 의깊은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위대한 수경님을 위하여 모택동 주석이 만찬을 차렸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국제공산지운동과 노동운동이 탁월한 용도자이신 위대한 수경 김일성 동지께 높은 전경과 두터운 오인의 점을 표시했습니다.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와도 의깊은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수경님을 환영하여 중국당과 정부가 자린 연회에서 주울레 동지는 수경님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용도자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1959년 9월 28일 모택동 동지와 주울레 동지는 중한민공화국 창건 열돌 경축행사에 위대한 수경님을 초청하고 다목는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진두에 함께 소개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중국 지도자들의 친분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위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었습니다. 1961년 7월 13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또다시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와 모택동 동지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본조에 관한 역사적인 조약을 맺을 때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숙소를 방문하여 온 모택동 동지를 다시 만나시고 친근한 담화를 하셨습니다.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와도 만나시고 진성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와 동지적이며 진성적인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중국 동북지구를 방문 중이신 위대한 수경님을 만나 뵙게 되하여 주울레 동지가 베이징으로부터 할빙에 왔습니다. 위대하는 김일성 동지를 인류 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경으로 높이 우러르면서 주울레 동지는 담없는 흥무의 점을 표시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와 열차에서 오랜 시간 담화를 하셨습니다. 1965년 4월 17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자카르타에서 숙소를 방문한 주울레 총리를 접견하셨습니다.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총리와 친근한 담화를 하셨습니다. 1970년 4월 5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울레 동지와 상봉하셨습니다. 소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와 우예 명칭 담화를 하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셨습니다. 연회는 매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인민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해 몰고도 헌난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어온 계급적 형제이며 혁명 전우인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 4월 6일 경의하는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를 또다시 만나시었습니다. 이 뜻깊은 상봉들은 두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크나큰 곰으로 되었습니다. 1970년 10월 8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베이징에서 숙소를 방문하여 온 모택동 동지와 강력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역사적인 회담을 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때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이날 모택동 주석은 위대한 수경님을 위하여 만찬을 차렸습니다. 만찬회는 가장 승부한 혁명적 우애종이 뜨겁게 차고 넘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 10월 10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인민대회당에서 모택동 동지를 또다시 만나시었습니다.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깊은 회담을 계속하셨습니다. 인류 해방 사이에서 계급적 형제들 사이의 혁명적 단결이 빛나는 모범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경님께서와 모택동 동지는 해당에서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셨습니다. 해당 후 모택동 동지는 소경님을 정중히 배웅해 드렸습니다. 경리하는 수경님께서는 숙소를 방문하여 온 주울래동지와 만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주울래동지와 회담하셨습니다. 동지적이며 두터운 신뢰의 종이 넘치는 속에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당과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서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포위됐습니다. 위대한 수경님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연회 정치국에서는 성대한 연회를 차렸습니다. 연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주울래동지와 친선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인민대회당에서 모태똥 동지와 뜻깊은 산부 행동을 하셨습니다. 수경님께서는 모태똥 동지와 동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하셨습니다. 회담은 높은 존경과 신뢰의 종이 넘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 회담에 이어 모태똥 동지는 소경님을 위하여 만찬을 차렸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주울래 총리와도 회담하셨습니다. 필요성에 적인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통적인 단결과 국제공산지운동, 노동운동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경님을 모태똥 주석은 정중히 바래드렸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주울래 총리와도 회담하셨습니다. 속상에서 수경님께서는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권리가 회복된 데 대하여 축하하셨으며 주울래 총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성과에 대해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1972년 3월 7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울래 동지를 만나시고 의기품 회담을 하셨습니다. 동지적이며 진성적인 회담은 화기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972년 8월 22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벨징에서 모택동 동주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셨습니다 회담 석상에서 모택동 동지는 수경님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의 위대성과 그 정당성에 대해 깊은 감명을 표시하면서 경위하는 수경님에 대한 자신과 중국인민의 뜨거운 흥무화 신뢰의 정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수경님께서는 숙소를 방문하여 온 주울래동지를 만나시고 회담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최근에 조성된 국제정세를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272년 10월 30일 중국을 방문하고 계시는 경위하는 수경님께서는 숙소에서 주울래동지와 만나시고 회담하셨습니다 회담은 뒤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계대 유대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73년 10월 20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심양에서 주울래동지와 또다시 만나시고 회담하셨습니다 시종 두터운 실내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이 우리 시대에 복잡하고 오겨온 국제 국내 문제들을 언제나 함께 풀어나가며 승리의 한길로 어깨 겪고 함께 나아갈 확고한 의지가 표명됐습니다 경위하는 수경님을 위해 주울래동지가 만찬을 차렸습니다 만찬회는 숭고한 흉흉적 우위의 정이 뜨겁게 넘치는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음 날 경위하는 수경님께서는 주울래동지와 회담을 계속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보상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광범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더이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광범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1975년 4월 18일 중국을 방문하시기 위해 베이징역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영접하기 위해 열차에 오른 등소평동주와 만나시었습니다. 형제적 중국인민들의 전례없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경이하는 수경님을 등소평동주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준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아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또다시 역사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동지의 애정이 넘치는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뜻깊은 담화를 하셨습니다. 4월 19일 경이하는 수경님께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주울레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는 투쟁 속에서 끊임없는 상봉과 회담으로 친분관계를 두터이하시며 조준 친선의 역사에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친근한 보신 주울레 동지와 오랫동안 자리를 같이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옵니다. 수경님께서는 주울레 동지와의 뜻깊은 상봉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으시옵니다. 4월 19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회담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킬 때에 대한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4월 20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숙소를 방문한 등소평동지와 다시 만나시어 진지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옵니다. 4월 22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지방 참관을 위해 가시는 길에 등소평동지와 특별 비행기 안에서 담화를 하시옵니다. 1978년 9월 8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공화국 장관 서른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인설하고 온 등소평동지를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옵니다. 방화는 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9월 12일 수령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다시 만나시고 뜻깊은 담화를 하시옵니다. 담화 속상에서 등소평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권자이시며 영도자이신 경위하는 수경님에 대한 높은 존경과 흠모의 점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를 위하여 오찬을 차리셨습니다. 오찬회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1981년 4월 17일 중국 동북지구를 방문하시는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베이징으로부터 심양에 온 등소평동지와 상봉하시고 담화를 하시옵니다. 이날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의기풍 회담을 하시옵니다. 이날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의기풍 회담을 하시옵니다. 회담에서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4월 18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또다시 만나시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하시옵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용도자들 사이의 두통 의리와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조중 친선을 공급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등소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고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등소평동지와 인사를 나누시옵니다. 4월 27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의뢰 방문하여 온 등소평동지와 다시 만나시고 형제적 우회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하셨습니다. 이날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진지한 회담을 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도우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를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시었습니다. 4월 28일 수령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회담을 계속하셨습니다. 동지적이며 진선적인 회담에서는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82년 9월 17일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숙소에 찾아온 등소평동지와 상봉하셨습니다.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뜻깊은 담화를 하셨습니다. 속상에서 등소평동지는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와 거듭되는 상봉을 통해 친분 관계가 두터워지고 그에 기초하여 중조 친선이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수경님에 대한 높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경위하는 수경님을 위하여 등소평동지가 오찬을 차렸습니다. 오찬회는 동지적이며 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9월 18일 지방참관을 위해 가시는 길에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특별열차에서 의의 깊은 회담을 하셨습니다. 1983년 9월 22일 중국을 방문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대련에서 등소평동지를 만나시고 따뜻하고 진선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또다시 만나시고 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뜻깊은 회담을 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토의됐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교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84년 11월 26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숙소를 방문하여 온 등소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고 동지적이며 진선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귀로서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불패의 조중친사입니다. 전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때에 대한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위대한 수경님을 위하여 등소평동지가 오찬을 차렸습니다. 오찬회는 따뜻한 품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1985년 11월 25일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베이징에서 등소평동지와 만나시었습니다.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진지하고 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지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여러 차례 회담하셨습니다. 회담들에서는 조중친선을 강화 발전시킬 때에 대하여서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을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격리하는 수경님을 위하여 등소평동지가 만찬을 차리고 추고리 인사를 드렸습니다. 1987년 5월 22일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베이징에서 등소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진선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형제적 우애적 농치는 담화에서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영구 불멸의 진선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때에 대하여 강조됐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다시 만나시고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생사구락을 같이 하여온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 길을 따라 영원히 어깨 겹고 함께 나아갈 확고한 결의가 표시됐습니다. 두 나라 용도자들 사이에 두터운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날이 강화발전되고 있는 조중 친선의 종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리하는 수경님을 위하여 등소평동지가 오찬을 차렸습니다. 1989년 11월 5일 중국 방문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영접마원 등소평동지와 열차에서 뜨겁게 상봉하셨습니다. 조중 친선의 역사에 불멸의 공원을 하시며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오랜 친근한 보신 등소평동지와 다시 만나시었습니다.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역사적인 회담을 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대리기어 공고발전시키며 두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파그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이 토의됐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끊임없이 조중 친선의 역사를 빛내가시는 위대한 수경님을 위해 등소평동지가 오찬을 차렸습니다. 등소평동지는 조중 친선의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경님께 높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1990년 9월 12일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심양에 찾아온 등소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은혜 깊은 회담을 하셨습니다. 극뚝한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두 나라 용도자들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날이 좋게 발전하는 조중 친선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영혼 불멸함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수경님을 위하여 등소평동지가 오찬을 차렸습니다. 혁명적 의리와 우정을 두터이하시며 조중 친선의 현대기를 빛내어가시는 경애하는 수경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6월 5일 1991년 10월 5일 역사적인 내왕과 접촉으로 중국의 용도자들과 친군관계를 두터이하시며 조중친선의 역사를 빛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뜨겁게 상봉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등소평동지와 혁명적 우애의 정이 넘치는 속에서 담화를 하셨습니다. 담화에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륙여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때 대해서와 사회주의를 확본 견제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토의됐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중국의 용도자들과 진행하신 역사적인 대외활동은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으며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세계의 자주화 위협을 실현하는 데서 커다란 기여로 되었습니다.